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봉투 모의고사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선생님의 모의고사 시리즈는요. 3월 학평을 대비하고 6월 평가원을 대비하고 그리고 9월 평가원과 마지막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시즌 1, 2, 3, 4로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강좌는 바로 시즌 1 강좌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 모의고사 안에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선생님이 바라보는 각 시험에 대한 특성이 어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시험을 준비했다 라고 하는 선생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겠죠. 선생님의 생각과 그리고 선생님의 연구실 그리고 연구신들의 자체 제작 모의고사 안에 어떤 어떤 문제가 실려져 있게 되는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풀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가지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평시험을 처음 치러보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험이 어떤 시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모의고사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모의고사의 종류에는 어떤 모의고사 있는지까지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는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중에는 자 첫번째가 3월 학평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첫번째 시리즈 1번이 되겠죠. 3월 학평 시험은 보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전체적으로는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바로 3월 학평입니다. 3월 학평은요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주관하면서 시험을 사실 시험을 보면 3월에 들어갔을 때 배우지 않고도 바로 3월 학평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작년에 평가원에서 이루어졌던 문제를 자 그 경향을 반영하는 시험인 경우가 대다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있었던 3월 학평도 재작년에 있었던 3월 학평도요 신유형의 아주 새롭게 문항이 개발되어서 등장했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 트렌드를 주를 이뤘던 문제의 영향 즉 문제의 경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3월 학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학평 시험에는요 자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한번 살펴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평이 했다라고 얘기한 말에서 비유전 문제, 비유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거침없이 풀어낼 수 있는데 유전 문제 중에 자 유전 문제 중에 꼭 두 문제가량을 변별력 있게 냅니다. 자 변별력 있게 낸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유전 문제 두 문제가량이 조금은 3월 학평 수준 치고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게 예를 들어서 이 두 문제가 자 사람의 유전병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특히 가계도, 가계도 문제를 평양에 내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내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는 단일인자 문제나 다인자 문제도 있는데요. 자 다인자 문제까지도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는데 이때까지 경향적으로 본다면 유전 문제 총 6문제 모두가 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 안에 들어있던 대략 두 문제 정도가 살짝 3월 학평 시험치고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준비할 때 전략적인 부분에 어떤 공부를 해야지 즉 3월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그리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자 먼저 비유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비유전 시험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신경계나 호르몬 그리고 방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은 신호방이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신경계나 호르몬이랑 방어는 무조건적으로 다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죠. 특히 3월 학평 시험일수록 더더욱 신경계나 호르몬 방어 그리고 5단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묻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개념을 다 제대로 완강해야 된다는 점 개념을 완성해야지 여러분들이 3월 학평 문제 안에서 평이했던 난이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난 왜 이렇게 틀렸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 라고 하는 좌절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이 부분의 개념을 전체 한번 공부했다. 그리고 5단원까지 필수적으로 개념을 완강해야 되는 거 꼭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완강까지 못 가는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다 했던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험 직전에는요 시험 치르기 직전에는 꼭 한번 제대로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 전날 신경계나 호르몬 방어 그리고 5단원에 공부했던 내용을 꼼꼼하게 개념을 체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비유전 문제에서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실수 있죠.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비유전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해야지 시간 단축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을 좀 단축해야 여러분들도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 비유전 문제를 제대로 빨리 풀어줘야지만 개념 체크해서 결국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런 부분이 비유전도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잦은 실수도 방지할 수 있는 거지만 마지막 마무리로는 여러분들이 꼭 만점을 원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유전 문제에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전 파트에서 시간 있어야지만 이 문제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전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완성하고 개념을 체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전을 풀어낼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시험치기 전에 꼭 시험 직전에 공부를 마무리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유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두 가지 파트 중에 세포 주기의 파트가 있고 세포 주기, 세포 분열의 파트가 있고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킬러 파트 자 킬러 파트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가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포 주기 문제를 봤을 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총 세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위에 놓여져 있는 비유전의 문제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점수는 35점이었습니다. 35점에서 세포 주기 자 이 세포 주기는 이때까지 최근 있었던 2022학년도 그리고 앞에 있는 21학년도, 20학년도 이 세 학년도에 있었던 수능 문제에서 세포 주기의 배점은 7점입니다. 이렇게 7점이라고 얘기하는 배점이 놓여져 있는 세포 주기에 항상 요즘 따라 마지막 이 한 문제가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 등장하고 있는 세포 주기 한 문제, 한 문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체세포 분열이나 강수 분열, 또는 염색체 모양이라든지 세포 주기의 일반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이지만 마지막에 이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 문제의 특징은 DNA를 표로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DNA OX를 분석한다던가 요즘의 난이도는 표와 OX와 DNA 합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문제의 통합형으로 문제로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 한 문제를 맞춰야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42점이 탄탄하게 완성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놓여지는 킬러 파트의 문제 나머지 자 8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나 다인자의 유전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병 문제 마지막 가계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8점까지 그래서 만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3월 학평 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실력은 천차만별이고 공부하고 있는 이 단계도 각양각색으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비유전 파트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와서 앞단원이다 보니까 이 앞단원에 있는 것들은 열심히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해놓은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놓은 학생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시험 직전에 그 다음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각자마다 지금 어느 정도 공부 진행된 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세포주기 파트에 썼던 문제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놓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3월 학평 시험치기 전에 사람의 유전 즉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까지 완성해놓은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세포주기에 있었던 하나 둘 셋 이 세포주기까지 나왔던 이 세 문제는 막힘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맞추겠다. 라고 하는 마인드로 기본적으로 마지막 이 문제까지 맞추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기출문제에 있었던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제까지를 꼭 다뤄보시고 3월 학평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또 킬러파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라고 해도 자 킬러파트도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완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들 이것도 손에 잡았다가 저것도 손에 잡았다가 했을 때 모두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치기 전에 자 탄탄하게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의 파트를 제대로 꼼꼼하게 꼼꼼하게라는 얘기는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문제까지 완성해놓는 이런 형태까지를 탄탄하게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다져어놓고 3월 학평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점수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가계도까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다라고 얘기한다면 가계도 시험 가계도 공부 전까지는 완벽하게 다 맞추겠다 또는 자 사람이 유전병까지 제대로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유전병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맞추겠다라고 해야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자기가 공부해 놓은 것까지는 다 맞추고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아직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지 3월 학평 끝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학평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되게 급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는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시험 점수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에서는요 두 번째 자 3월 학평 대비 선생님의 모의고사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는 선생님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의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지 1회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화 유형의 시험 2회가 있습니다 기본의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는요 딱 3월 학평스럽게 문제 안에서 대략적으로 자 비유전 문제는 평이하게 남았고 자 비유전 문제는 평이하게 남았고 3월 학평 시험 문제의 특징 중에 유전 모두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유전 문제 중에서도 대략 유전 문제의 대략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의 난이도를 좀 높여서 기본적으로 3월 학평스럽다라고 하는 시험을 기본의 정석 시험으로 1회분 만들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심화 유형의 문제 2회분의 유형의 문제는요 선생님 기본의 정석이랑 심화 유형의 문제랑 가장 극명하게 다른 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유전 문제입니다 자 유전 문항의 변별력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유전 문항의 변별력을 높여준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심화 유형인데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는 대략 두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심화 유형은 이것보다는 살짝 높게 자 유전 문항 중에 대략 총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의 유전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안에 들어있던 기본적인 정석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풀어낸다라고 얘기한다면 요거보다 단위도가 살짝 높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 유전 문항은 기출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월 학평 시험 자체의 기본적인 경향 자체가 그 전에 있었던 평가 문제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라서 기출의 트렌드를 반영한 유전 문항에서 변별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싶은 자기의 실력은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개념 완성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어서 기출 문제를 풀었던 애들이 있겠죠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기출 문제집에서 어? 이와 같이 최근에 있었던 기출 문제까지 좀 다 풀렸는데 아 내 실력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 나는 개념도 공부했고 기출 문제까지 다 풀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기출 문제를 다 푼 상태에서 기출과 살짝 달라진 그리고 기출의 트렌드를 반영한 유전 문제가 실려져 있는 심화 유형의 문제를 풀었을 때 적절하게 점수가 나온다면 기출 문제 공부를 제대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심화 유형의 문제가 2회분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문제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설지도 모두 다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요 기본적으로 유전 문제 6문제와 흥분의 전도 하나 그리고 근육 문제 하나 총 8문항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제공하도록 할 거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3월 학평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남아있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은 3월 학평과 관련되어 있는 대비되어 있는 시즌 1의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거 말고 앞으로 선생님이 저는 이제부터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이 시험들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대비시켜 줄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제가 살짝 자 미리 예고편처럼 공개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6월 평가원의 시험과 그리고 9월 평가원 자 그리고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3월 평가원 3월 학평과는 좀 다르게 자 6평과 9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6월 평가원의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비유전의 문항들이 항상 평이했던 편입니다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주 난이도가 모든 문항이 다 난이도가 높다던가 이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6월 평가원의 문제는 유전 문제가 기존의 3월 학평 문제는 자 그 전에 있었던 평가원의 트렌드를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기출문제랑 비슷한 형식으로 기출문제랑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를 묻거나 또는 문제에서 보여지는 그림 자체도 비슷한 그림으로 이어진다던가 이랬던 거에 반해서 자 6월 평가원은 신유형의 유전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는 것이 6월 평가원 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6월 평가원의 1등급 컷이 1등급 컷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1등급 컷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꽤 많이 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전이 이렇게 평이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보면 자 6월 평가원에 드디어 처음으로 고3 학생들이 6월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있었던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대비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3월에 또는 4월에 4월에 있었던 내신 시험 그 다음에 6월 7월 사이에 있는 이런 내신 시험들에 의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유전 문제의 신유형에서 멘탈이 되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좀 아이들한테 재미난 표현으로 두부 멘탈이 되어서 신유형의 문제를 보자마자 바짝 얼어가지고는 고장 신유형의 유전 문제도 틀리고요 그게 고스란히 비유전 문제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사실상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유전에 있었던 문제의 신유형 문제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의 유형만 틀렸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유전 문제만 틀려도 40점대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신유형 문제에 아이들이 멘탈이 깨지다 보니까 비유전에서 잦은 실수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1등급 컷이요 자 이런 비유전의 평이함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좀 낮아졌던 대부분의 경향이 모든 학년도의 대부분의 경향이 그런 식으로 펼쳐졌던 것이 자 이와 같은 6월 평가원이라서 선생님은 6월 평가원 대비하는 시험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비유전에서 개념을 좀 꼼꼼하게 물어볼 생각이에요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물어야 자 유전에서부터 비롯된 멘탈의 멘탈이 털림을 우리는 비유전에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잦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이 대비해 주는 시험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자 옆에 나와 있는 9월 평가원의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평가원의 시험을 한번 보면 특히나 6월 평가원은 다르게 비유전의 시험 자체가 상당히 지엽적이에요 자 상당히 지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여러분 이 안에서 대거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호르몬 호르몬 부분에서 정답률이 뚝 떨어지는 자료 해석형 문제도 등장을 하고 매년 신경계와 관련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아주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척수신경이 12쌍이냐 31쌍이냐 라고 얘기했던 아주 기본적으로 좀 이제 교과서 안에 구석에 들어 있을 법한 그런 개념까지 물어보는 이런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매년 9월 평가원에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형 문제를 좀 많이 잘 다루셔야 돼요 호르몬에 있었던 혈당량이나 그 다음에 또 삼토압이나 그 다음에 체온 조절과 관련되어 있던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까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어나 신경계에서 구석구석에 있었던 개념들까지도 잘 찾아내야지만이 9월 평가원의 비유전에서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저는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신유형이 출제된다와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신유형이 출제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겉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물어도 겉모습이 달라져서 자 학생들이 맨 처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 이거 내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봐오지 않았던 그림인데 그래서 좀 놀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묻고 있는 내용은 그 뼈대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반면 자 9월 평가원이 되면은 겉모습이 달랐던 건 6월 평가원에 한번 겪었겠죠 그리고 겉모습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장치로 함정들이 되게 많아요 한 고비만 넘기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모두를 꼼꼼하게 다 제대로 체크해야지만이 정답이 되는 전체적으로 유전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9월 평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놀라운 거는요 신기하게 6월 평가원에 비해서 1등급 컷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매년마다 각자 해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달라지긴 하지만 6월 평가원에 비해서 1등급 컷은 높아지는 편이에요 자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애들이 준비를 좀 꽤 많이 한다는 겁니다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사이에 자 7월과 8월이라고 얘기하는 실제 수능에 진짜 몰입해야 되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때 집중해서 몰입하는 친구들의 특성은요 7월하고 8월 누구나 공부하는 시기예요 근데 7월하고 8월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반기 때 어떤 공부를 했느냐 상반기 때 6월 평가원 전에 기출 문제도 여러 번 공부하고 그리고 그 상반기에 개념도 제대로 다 한 번 공부해보고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도전해봤다라고 얘기하는 자 6월 평가원 전에 상반기를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7, 8월에 공부하는 단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상반기 때 기출도 제대로 다 풀어봤고 물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까먹죠 그러나 한 번쯤 제대로 다 공부했던 애들은요 7, 8월에 기억이 소환되는데 시간이 짧아요 빨리 기억이 다시 소환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속도감이 높아지게 되는 편이고요 상반기 때 공부를 기출문제도 푸는 둥 마는 둥 쉬운 문제만 좀 풀었다라고 얘기한다면 7월하고 8월에 7월하고 8월에 공부하는 것이 또 다시 한 번 기출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과는 단계가 좀 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요 자 그때 분명히 한 번 공부했던 N수 아이들은 점수대가 확실하게 높아지게 되는 셈이고 또 두 번째는 공부를 제대로 상반기 때 조금 힘들게 공부했던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은 자 9월 평가원 때 점수대가 딱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때가 9월 평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상반기 때 조금 더 고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3월 학평, 여러분 봉투 모의고사 이와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의고사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다는 자체에서 아 내가 앞으로 지금 이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에서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까지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3월 학평 시험 쳐기 전까지 한 바퀴를 제대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굳은 포부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점수 때가 9월 평가원 때 제대로 땅 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이어지는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을 올 건데 선생님 분필만 잠깐 가져오면 자 수능 시험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수능 시험은 도대체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중에 어떤 시험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9월 평가 시험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평 시험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9월 평가원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아니고요 9평의 난이도 난이도 9월 평가원을 통해서 난이도를 적절하게 이렇게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확정지어지게 될 것이고 9월 평가원에 있었던 수준처럼 보통은 시대를 좀 반영하는 편인데요 시대를 반영한 난이도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시대를 반영한 난이도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 21학년도와 22학년도의 난이도는 좀 극명하게 달랐거든요 21학년도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둘 다가 좀 무난했습니다 21학년도는 코로나로 인한 첫 번째 수능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도 제대로 못했던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수험생들이 많았던 때라서 시대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문항이 난이도 조절이 좀 적절하게 내려갔던 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21학년도에 그래서 학력이 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22학년도에 때는 6월 평가원부터 시작해서 9월 평가원의 난이도가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까지도 같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의 난이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시험을 보면 전체적인 난이도 그리고 흐름을 눈여겨보게 되면 눈으로 여러분들도 확인하게 되는 난이도가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맞춰서 선생님 역시나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시험 그리고 9월 평가원 대비하는 모의고사 자 수능을 대비하는 마지막 선생님이 대표적인 파이널 실조모의고사 이렇게까지 적절하게 선생님이 난이도 조절해서 자 시험지를 만들 구성이고요 시험지 안에는 선생님의 연구진들 그리고 검토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그에 딱 맞게 대비해서 봉투 모의고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3월 학평을 대비하는 자 첫 번째 시즌 1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